자랑하라고 저기서 한 번 먹는 것까지 보여주지 못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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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방 ASMR로 하사삭 소리 뜨겁지 않아요? 정말 물고기 말해 아니 진짜 물고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2천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와인 승대라고 하세요 3천 명 인쇄해야겠다 인쇄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CDNNBS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신규임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도 한 번 해볼까요? 인사가 네 둘 셋 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헬로 사랑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년에 라이브 방송을 한 번 하고 2023년에 지금 라이브를 속혔는데 다들 어떠신가요? 처음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처음인 사람들 랑 비키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너무 설레 너무 좋겠습니까? 아, 한 비키는 저랑 리티랑 바빈이랑 공수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정말 새롭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했던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랑 한 번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갑자기 진행해달라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때 했을 때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렸고 뭔가 뭔 말을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시간도 진짜 빨리 갔어요 자연이 엄청 떠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제가 옆에 앉아있었는데 진짜 많이 떨더라고요 다른 사람 처음 한 사람들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었잖아요 첫 나연? 네? 봤어요? 봤어요 저희 거짓말 탐진이 나온 것도 다 하고 자이언 선물 이것도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셔서 더 긴장되고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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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에 봤으니까 근데 약간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오늘 네 네 화이팅! 저희가 얼마 되지 않고 나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 팬분들도 저희를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주 찾아올게요 그러면 저희 준비한 게 뭐죠? 네 소음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가 음영문제로 다시 켰는데 다시 이제 계속 하던 얘기부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롤링페이퍼를 준비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익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적어도 되고 저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하자 범수부터 쓰는 거야? 그건 아니긴 해요 재민이 얼굴인데 하나씩 뺏어왔어 형이 다 있네 형이 다 있네 형이 다 있네 형들 하나 가지고 넘기고 하나 가지고 넘기고 하나 가지고 넘기고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야, I just write something in the paper 아, 안녕하세요? 소화 채우는 거 아 And then I don't like your name or I don't like your name So I write something back I was waiting after this O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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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바닷스키아 오늘 랩스파 이렇게 사진까지 붙여줬어요 바람 유옥아 다른 누구? 바이온이 형? 너도 누구예요? 바이온이 형 바이온이 형 저는 범수 형이에요 저는 현식이 형 바이온이 형 저는 리버 형 저는 씽 저는 렉스 리키 저는 순대 형 저는 웨인입니다 저는 끼빈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마저 봅시다 아, 펜을 이 부분 다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 있어 빨간 펜은 아닐지 근데요? 빨간 펜은 펜을 뭐 쓸게 여기 숨어 넘기면 다섯 살게 수고하셨고요 검수가 레디 베이비 들어와요 브랩 조금 한 포인트 나가지고 브랩 스크린 진짜 쓰고 싶은 색깔로 우리 이거 이거 반등식 적을까요? 지금 테이블이 크지가 않아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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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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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 너무 힘든데 기자부터 노력할 수 없을래 네요? 네요 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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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멤버들은 룰링 페이퍼를 안 해봤나? 어 원래 해봤는데 약간 한국에서 처음 했어요 아 홍콩에서 해봤고? 어 해봤어요 이거랑 싱도? 해봤어요 둘이? 이게 처음이야 오 진짜요? 끝 끝? 벌써? 뭐야 그러면 형이 댓글 좀 읽어줘 아 네 끝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짱이야 또 있고요 렉스 I love you 네 me too 렉스 I love you 렉스 I 크게 주세요 렉스 I 크게 주세요 자이언 결혼하자고 렉스 I love you 렉스 I love you 렉스 I love you 오빠 누구 오빠 현수, 현수가 여기 있나? 현수님 누구이신지? 현수? 현식 오빠 아니에요 현수님? 현수님 예? 아 그리고 놓치지 않게 컨텐츠 자주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네 압브로 활발한 활동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고 지금 롤링 페이퍼 쓰고 있습니다 네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롤링 페이퍼에 담아서 열심히 멤버들이 써주고 있어요 네 저녁에, 다들 저녁에 뭐 먹었어요? 아직? 밥 저 포스팅 없습니다 포스팅 그냥 차량 있어가지고 다 간단히 먹었잖아요 네 관리 좀 해야돼서 관리를 해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밖으로 울면 안 돼 네? 밖으로 울면 안 돼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롤링 페이퍼 에비티 롤링 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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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잘합니다 넘기자 너무 넘기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어떻게 넘길까요? 옆으로 넘깁니다 야, 너 이렇게 크게 쓰면 어떡해? 야,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이에요 옆으로 넘길까요? 리킥? 리킥 써봐도 아니네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네 옆으로 넘겨요 근데 저의... 바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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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거를... 아야, 아야, 아야 이거 놔줄 수 있어요?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민아 네, 안녕하세요 리킥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들어요 지금? 들려요 너 정말 귀엽다 감사합니다 뭐 하는지? 말하는지 we are now writing a message for each of the members it's called one member and each of the members need to write what 아 아 너무 어렵다 아 and each of the members need to say something secretly or not 어우, 많이 고마워요 분야, 고마워요 유해줘, 고마워요 왜요? 렉츠로 고마워요 동소 파, I love you 저요? 동소 파, I love you I love you 화이팅! 안녕! 보지 마! 윙키, 결혼하자! 내가 결혼하자! 너무 어려워 그냥 영어에서 영어였는데 우리에게 파파워가 있잖아 우리 항상 건강해져요 너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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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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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결혼하자 잘 너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Kimi 내 이름은 POMPOM 당신은 영어였어? 당연히 영어였어 I can do it 난 좀 썸네이 강목을 맞추어 주세요 봄? 봄? 리오, 너무 귀여워 공주, 공주, 공주 동루 사와디 갑 감사합니다 블루채킹 블루채킹의 이름을 물어보셔서 리오입니다 You marry me 안녕 I marry me Let's go Give a lot of people memory Give a lot of people memory You can read it I'm in the gun? I'm in the gun I'm in the gun Sing and Leo Do you guys miss Hong Kong? Yeah I'm from the world 다들 저녁 드셨나요? 네 네, 드셨어요 지금 시간이 9시라고 햄버거를... 네 그래요? 팬분들 저녁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돼, 이거 얘기하면 더 빨리 좀 Who is our leader? Me I'm leader I'm leader Lex Yes Your favorite food 말해달라고 저는 요즘 요즘 계속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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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favorite food 겨울하는 거 생각났는데 그치 무려 페이스마스 때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다 했나요? 네 다 했어 귀여워 약간 근데 빨리 있어야 되는 거 같지 않아요? 네 너무 노래고 있는 거 같은데 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또 후잇터, 막내로부터 굶으려고 후잇터, 막내로부터 그룹 누구야? 왜? 야 야 야 오늘 오늘 어제 또 또 남겨도 되려라고 저도 남겼어요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돼 잘 이제 부터 안 남겨요 다 안 남겨나 봐 나 남겨 저도 남겼어요 직접 모드 저희가 멀티가 다 안 뜨나 봐요 지금 일단 다 진지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들 처음이라서 저희가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써주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완성 화면 멈췄어 빠르게 써야 되니까 글씨체가 지렁인데 여름이 좋냐 겨울이 좋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겨울이 좋아요 저도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저는 가을이 좋아요 가을이 제일 좋냐고 가을이 제일 좋냐고 저는 겨울엔 여름이 좋고요 규민 I love you 왜 이래 버렸지 올라가면 뭐야 뭐야 렉스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핸드폰을 쥐고 있는 너의 이름을 골라 핸드폰을 누가 쥐고 있었어? 누가 쥐고 있었어? 자이 아닌가? 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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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저는 리키 멤버가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고민이네요 저를 골라주세요 위치 위키 위치 위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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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있잖아요 위치 위치 손에 땀 나 니키 앤 윈 바로 사양 개인님 윈 다져갔나요? 네 네 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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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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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이차 왜 이차 미국 이랬ה 이차 윤 크기가 너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좋아요 확고하셔 너희들은 무엇을 쓰고 있니? 저희는 롤링페이퍼 쓰고 있습니다 쌩오빠 하트 주세요 다들 왜 이렇게 진지해? 라고 하시는데 집중하던 모습 지금 집중하느라고 멀티가 다들 안 돼 집중하느라고 하고 있어요 You're so focused 웬딩페이퍼 댓글 좀 읽어야겠다 댓글 읽어주세요 네 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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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뷰오 아미고 하필이었어 궁금하겠지? 렉스 너무 좋아 승대형 어딨냐고 감사합니다 I'm here Hello St Wallace St Wallace St Wallace Because my name is Zion ам 이름이 귀여워, 자얀 자얀, 그, 내 이름은 Baby, 맞나요? 네, 사얀, 사얀, 여보 여보? 어, 사얀 사얀, 사얀, 사얀 좋아하는 디슬리 프린세스 오케이, 오케이 노 보이스? 네 오케이, 노 보이스? 다 쓴 거 같은데? 다 썼어요? 넘겨요, 넘겨요 네 넘겨요 2호 안 쓴 사람 안 썼어요, 저는 2호 안 썼어? 안 썼어 홍대 형 안 쓴 사람 맥스 안 쓴 사람 선생님이 형 안 쓴 사람 다이안 다이안 안 썼어? 다이안 안 쓴 사람 규민이 규민이 썼어요, 형? 안 썼어 김규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상님입니다 멋있어 범수 성이 뭐냐고? 방금 옆에서 범수 성이 뭐냐고 옆비를 하면 안 되지, 옆머리 옆머리 한 명 생각하자 옆머리 해야지 범수 성인데 왜 또 오십시오 누가 형? 누가 형? 모르겠어요 이건 김이에요 그렇죠 가빈 씨! 라고 하시면 돼요 가빈 씨, 안녕하세요 성대 형, 합쳐주세요 슬라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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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길 수가 없으시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쓰면은 한 번씩 다 읽는 거야? 그래도 될 거 같은데? 레오 레오 점심 추천해주세요 점심? 점심? 점심 전매주 김치찌개 김치찌개 오전주인데 김치찌개 괜찮아요 랩떡볶이 소갈비? 소갈비 너무 비싸요 소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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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오전주라는 요새 그냥 이렇게 원쿠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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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는 인도네시아어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모는 인도네시아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 신현 한의 인도네시아어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김민 손가락한테 부탁해 손가락하세요? 리키 너무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다 썼어요? 네 김민이 말고 넘기죠 네 범수 안 쓴 사람 범수 안 쓴 사람 다 썼어? 진짜? 범수 썼어 어 뭐야? 됐다 갑자기 지금 약간 겹치니까 안 하는 사람들 댓글 읽어주고 합시다 네? 앞에만 주십시오 누가 다 썼어? 범수 썼어요 아니 안 썼어 범수 범수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쓴다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거에 대해 알아야죠 아는 거에 대해 알아야죠 상웅은 결혼하러 가요 상웅은 결혼하러 가요 네 오케이 잔한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좋으세요 좋으세요 그래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 그때 Shit OK MBTI ENFP nessa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범죄야, 조금 옆으로 가줘 범죄야, 옆으로 가줘 범죄, 범죄 범죄가 약간 그 댓글에 가려져 있는데? 그러네 다빈이랑 약간 옆으로 갈까? 어, 그럼 승리 갖고 해주세요 여기만 좀 당겨요 현식 오빠 사랑해 감사합니다 왜요? 현식이 형 건데 다빈이한테 썼어 이런 것도 더 재미가 있기도 해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다빈이 거에다가 서로 전해줘 다빈이 거에다가 다빈이 거에서 현식이 형한테? 공이 많아 여기다가 어 그럼 이렇게 하고 현식이 형이 다빈이한테 네가 쓴 걸 전해주는 걸로 그런 느낌으로 해요 저도 너무 잘생기지 마 저도 안 무서워 할 수 없어요 잘생기지 마 감사합니다 됐어 놀래요 아무래도 또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다 썼나요? 네 한 번도 할까요? 네 나 타비 나 타비 너무 쉽다 이키 거 안 쓴 사람 이키 거 안 쓴 사람 나 안 썼어 이키 안 쓴 사람 나도 안 썼어 왜 이렇게 안 썼어 잘 안 썼어 잘 안 썼어 잘 안 썼어 오케이 멋지 마세요 싱싱한 쓴 사람 나도 안 썼는데 아까 봤어 나도 안 썼지 나 왜 이렇게 안 썼어 나도 똑같이 너무 썼는데 다빈이 거에도 현식이 형으로 한번 썼으면 돼 정신 오빠 너무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W A, I, N 맞지? E 맞지? 빨리 데뷔해 널 기다려 규민 I love you I love you 진정한 쓸모를 블루 셀드 이름이 무엇인가요? 류 류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류입니다 질문을 하시면 그냥 질문을 하세요 아쿠진다 까모 네 질문 뭐지? 풀레인이 포스 싱 풀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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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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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안이 근데 회사에 들어와서 한국말이 진짜 많이 들어서 얼마나... 목숨 갈게! 목숨 갈게! 와이안 제일 처음에 배운 거 한 거야 제 처음 배운 거 말 먹으면 좋을까? 맞아 뭘 먹으면 좋을까 아니야?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뭐예요? 마치 요 페이벌이 코리아랑 남편 좀 갈게! 전시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볼티테스틱을 가성물 떡볶이도? 떡볶이도? 니트는 너무 좋아하네요 다 쐈어요? 네 바꿉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더 빨리 해볼까 네 근데? 근데? 그럼 김용호인가? 그럼 김용호인가? 그럼 김용호인가? 그럼 김용호인가? 김용호 리오 안 쓴 사람 범수 안 쓴 사람 범수 안 쓴 사람 저 안 쓴 사람? 리오 썼어? 리오 썼어? 홍대 거 홍대에서 리오 리오 홍대 형 홍대 형 자연 거 있는 사람 어 썼어요 뭐야? 범수 안 쓴 사람? 범수 안 쓴 사람 현식이었어? 딩 자연 거 갖고 있는 사람있어? 심? 저요 저거 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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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뜯는 사람이 누구예요? 리오 다 썼어요 어떻게 리오 거 다 썼어? 우리가 아주 감이 안 썼어요 홍대 형과 현식이 형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 간장 치킨 현식이 형이 어디 계시냐고 또 물어보셨어요 현식이 형이 어디 계시냐고 또 물어보셨어요 이 집입니다 쑥쑥 룸메이트 누구냐고 이런 거 말하고 있는데 궁금해요? 궁금해하실 거 같아 저는 니키랑 상우랑 자이언이랑 룸메이트 파워랑 네? 아니 룸메이트 룸메이트 알았어 알았어 룸메이트 룸메이트는 니키랑 자이언이랑 상우 이렇게 네 명이서 승인 재밌어요 무섭거들이 해석 현식이 형은 누구랑 저는 범수랑 렉스 범수랑 범수랑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범수랑 쓰고 있어요 네 따져서 써요 저는 저는 리오랑 쓰고 있어요 리오가 룸메이스 둘이서? 네 둘이 쓰고 있어요 다빈이는 누구랑 써요? 그리고 반대편 반으로 이제 저랑 자 핸스업 해볼까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치킨 치킨? 어떤 치킨이 제일 좋아해요? 저 안돼 안돼 그 치즈가루 뿌려줘 그거 그거지 치즈 프로 대박 대박 치즈가루 치즈가루 왜요? 너 너무 편하게 했는데 저 왜요? 흰 셔터 리키인가? 네? 흰 셔터 입은 사람의 이름은 궁금하네요 저 맘 밖에 없어요 리키예요? 리키 누구 이름은? 아우 그래요? 누가 제일 나이가 많고 누가 제일 나이가 적냐고 물어볼게요 다들 어리죠 저희 제가 맞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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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맞혀봐요 제가 10번째 저는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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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 What is my favorite Korean 유민이 안 써서 나 안 써서 어? 유민이 써 있나? 기억이 안 나시는 정신입니다 타빈 네 네 타빈 이거 타빈 이거 타빈, 나도 슬퍼 타빈 봤는데 타빈 써요 타빈 써요 상썼어요 저 상썼어요 썼어 나 타빈, 타빈 안 썼는데 타빈 써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너 안 쓴 거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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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스 안 쓴 거 맥스랑 다 다 썼어 순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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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10개 나왔지? 맞아, 나도 맞을게 리옥과 썼어 리옥과 안 쓴다 루오, 키미 리옥과 안 쓴다 10개는 다 썼어? 10개 채워주면 따로 끓여야 될 것 같아 8개인데? 분명히 안 썼어 몇 개 더 낀 거 그냥 형이 한 거 그만 범수 안 쓰신 분 있어요? 네 범수 다 썼어? 저 없어요 지금 다 없어? 그러면 오늘 범수에 TMI가 있을까요? 오늘 TMI? 네 오디오가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다들 관리하는 와중에 저희 간장 덤불고기 덮바를 먹어볼게요 간장 덤불고기 덮밥? 원간에서? 맞아요 그냥 가네요 그리고 그거는 잘하면 안 보이는데 사실 어제 현실이 형이 이거 배지 줬는데 신발에 밟고 있어요 이거 귀엽다 진짜 이거 귀엽다 신발에 커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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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스텀 커스텀 귀엽죠 이거 현실이 형이 준 거예요 그치 신발에 백스 더 채웠어요 저 그림을 저는 많이 그려요 이거 안 쓴 거 이제 찾아서 숭개 형 안 쓴 사람 한 명 현실이 형도 한 명 비워요 다빈이 이게 어디 있어 다빈이 현실이 형 안 쓴 사람? 나 현실이 형 거 안 쓴 거 뭐야? 형이에요 균이 형 거 안 쓴 사람? 여기도 하나 나 안 쓴 거 어때? 지금 저랑 안 썼네 비오 안 쓰신 분 난 썼네 왜 썼어? 나는 왜 썼어? 내가 안 쓴 거 같아 지금 비오야 선호하고 다 비오? 한 사람이? 다 비오? 한 사람이? 오코스 오코스 나 딴 거 보고 있는 거지 승대 형이 세 개를 가지고 계셨는데 자이안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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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가 앉았어 정수가 앉았어 이렇게 웃으면 안 썼어 각지 써 아니 형 썼어 썼어 자이안니랑 자이안니랑 맞아 우리 한 명씩 자기소개를 안 했어 팬분이 자기소개 해달라고 자기소개하기라고 해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00년생 김범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02년생 리오랑 닥슨 라인 다빈이라고 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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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안녕하세요 저는 리오입니다 바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더 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웰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안입니다 아이언? 안녕하세요 교훈 가하트리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태형 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대입니다 이거 보시면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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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민이 너를 있나요? 네 민희 거 어디 있어? 10초씩 잠시만요 10초씩 10초씩 우리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라이브 종료하고 안 썼으면은 쓰고 그때 트위터에다가 공개를 합시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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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한테 주세요 네 이거 하나씩 공개해요 공개해요 우리 이거 네 공개해요 네 네볼만 네볼만 깠다 깠어요 박수 이거 읽어야 되나요? 한 2개 정도 안 읽어도 되죠? 그러면은 한 개 더 준비한 게 없어요 뭐요? 진짜요? 뭐요? 버킷리스트만 그러면 세니까 저희가 저희가 버킷리스트 아 버킷리스트 맞죠? 버킷리스트를 적는 건가요? 네 하나를 하나를 한 사람씩 얘기해 볼까요? 하나씩 네 그리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우리 팀 팀 버킷리스트 좋아요 좋아요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난 TMI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기 뭐냐 승리한 것도 해볼까요? 네 저의 개인적인 버킷리스트 맞죠? 저는 저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는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서 올해 열 곡 네 작사 작곡을 하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바꼈어요? 바꼈어요 바꼈어요 그 몇 분 안에 바뀐 거예요? 바꼈어요 바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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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올해 안에 드라마 OST를 한번 제발 잘 되겠다 제가 부자 되고 싶어요 제가 부자 되고 싶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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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한테 고기 사주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저에게 원하는 걸 좋아해요 네 어 원하는은 저의 원하는 멤버들과 함께 가까이 한국어는 아직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더 좋게 보셨을 바랍니다 제가 래퍼들을 보니까 작사를 열심히 하는데 제 곡의 수록곡으로 제가 직접 작사한 걸 멤버들이랑 불러보고 싶어요 오오 terror 고민 있다 도마뱀잖아요? 네 저는 멤버들 다 같이 lifecycle 안돼!!! 안돼!!! 거기 안돼!!!! 베 Woodson asthma 말하면 Honoom 저 계속 쌓이고 싶어요 원래 내가 계속 하고 싶었던 건데 팀이 생겼으니까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설명같이? 혹시 여기서 다 같이 가서 한 명씩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저는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 다 같이 가보고 싶어요 어디에요? 그러면 번지점프 있는데로 여행가자 가평? 엄청 높은데요 여기로 여행을 여기로 가서 불로리하고 번지점프 하면 그러면 더 더 더 더 보일꺼? 사줄게요 여기서 또 번지를 사먹는거 같아요 좋았어 저는 다 같이 여행을 가실꺼에요 다 같이 여행 번지점프 있는거? 번지점프 있는거 한곳에 가면 벅길리 3명이 다도 용이냐 가성비가 좋은데 저는 웨인 형은 똑같아요 나중에 서록 안에서 잡곡... 잡사 잡곡 서록이랑 할 것 같은데? 카이토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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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것 같은데? 9시 They want it to go They want it to go 카이토코가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똑같이 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랩을 한 곡이 뭔가 사이트에 나와서 팬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 있다는 바람으로 버클리스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버클리스트는 좀 많은데 2023년에 어쨌든 이거 이 버클리스트가 이루어지려면 다 건강하고 해야 되잖아요 멤버들이 다 건강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버클리스트는 저는 좀 더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년 매년 약간 다른 사람의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저를 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작사, 작곡에 이렇게 이름을 같이 올려보고 싶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2023년에는 그 버클리스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이뤄봅시다 네 팀으로서 버클리스트를 또 말해야 돼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신인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신인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해서 신인상을 저희가 받아야죠 꼭 받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신인상이라는 거는 신인 때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진짜 지나가면 뭔가 신인상을 많이 받고 싶고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광고 너무 직설적이야 저는 네 그러니까 단체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광고 저 또 리얼리티 오케이, 오케이 감독 리얼리티가 어때요? 오, 좋아요 감독 리얼리티 별루하고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 열심히 해서 개인, 팀, 버클리스트 다 한번 이뤄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뭐예요? 저랑 균민이가 붕어빵 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붕어빵을 만들어줄 거예요 연습은 했어요 연습했죠 그래서 손에 사상 입었어요 제가 가져와 봐야겠어요 붕어빵 붕어빵 저게 붕어빵 기계가 제가 이렇게 안 준비했다고요 붕어빵 붕어빵 아유 아니 아직 많이 피는 진짜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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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11명이니까 한 100개? 100개? 저희는 그러면 라이브 못 꺼요 그냥 둘만 남고 이제 저희는 가는 거죠 500원 받을 거예요 500원? 500원? 분오빵도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어떤 맛이죠? 많이 바라는 게 많네요 그거는 슈크림이요 슈크림이 지금 없어요 아쉽다 그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슈크림이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팥밖에 준비를 못 했거든요 공부 안 했어요? 능수 능란 능수 능란 댓글 읽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이거 물 어디서 났어요? 이거 물 어디서 났어요? 이거 물 이거 물 수비가 빼고 있어 궁금한데 준비된 게 아니네 준비된 게 아니네 준비된 게 아니네 준비된 게 아니네 저희 그냥 종이컵 좀 받아 네 종이컵 몇 개? 저기 준비되어 있어요 카페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먹었잖아, 저희가 테스트할 때 어땠어요? 아니요요요요요요 저희가 이렇게 붕어빵 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아, 그러면 두 개 두 개만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때 그쵸 아, 그럼 거의 한 점씩 나가는 거 그쵸 형, 맛만 저번에 케이크 맛본 것처럼 오케이 웨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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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보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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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져와갔어 열심히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팬분들한테 붕어빵 만드는 거 보여주려고 처음에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 다 나눠줬어요 진짜? 테스트를 해놨어요 맛있겠다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해 감사합니다 나무 젓가락 만두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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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만든 커피 나 이거 보였어 큰일 날 뻔 저희 엑소 형이 또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저의 전공 전공은 저것만 한번 펼쳐볼게요 전공은 뭐 하세요? 현대 형 형 아니셨어요? 뭐예요? 지금은 설립이죠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뭐야? 인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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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래? 응? 조심해 여러분 조심해 여러분 조심할게요 조심할게요 리오 Who is your favorite 형? 리오 나 좋아요 좋아요 나 좋아요 형 그러면 그러면 한 명씩 한 명만 모르면 둘 만 모를게 뭔데 누구예요? 들어야 돼 이건 형 솔직하게 편하게 얘기해 형 뒷끝 없어 형 뒷끝 없어 형 뒷끝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다 좋아해요 형 진짜 못 고르는 거예요 모두 형 다 좋아해요 진짜 못 고르는 거예요 진짜 못 고르는 거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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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이 완성됐으니까 2개 좀 해드려야겠어요 오세요 반죽하는게 좋아 승대 애교 한 번 보여줬네요 형 그거 지어낸 거죠? 진짜요? 잠깐만 지어냈어 진짜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 당연하죠 뭘 또 당연해 왜 이렇게 이걸 들키네 여기 두목방이 만들어지는 동안 롤링페이퍼 한 번씩 읽어볼까? 좋다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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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롤링페이퍼 어디 있지? 방금 팬분이 청자켓을 납치하고 싶죠? 누가 다 못 읽었어? 어떻게 읽어? 잃어본 거 같아 내가 읽어? 오케이 본인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거 내 거를 하나를 읽어 내가 유심히 읽는 걸 하나 읽어볼게 다시 시작하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붕기가 흥양 흥양 오 휴지 좀 되려면 네? 휴지? 웨이컴 너무 많았네 웨이컴 웨이컴 레인 오빠 딥보이스 You Kill Me Thank you, I call it, thank you 시작합니다 몇 분 걸려요 이거? 이거요? 얼마 안 걸려요 바삭하게 먹으면 오래 걸리고 부드럽게 먹으려면 전 약간 좀 바삭한 느낌으로 끝나봐 드릴게요 그건 또 나중에? 오래 걸리면 렉스 렉스 규민 오빠 춤춰주세요 렛츠고 없잖아요 형 진짜요 빨리 춤춰봐 하시고 맛있겠다 렉스 렉스는 뭐냐고? 렉스 아빠? 아니 렉스 아빠 렉스는 뭐예요?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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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렉스 렉스 어떤 거 아니고 렉스 아빠 렉스 어디 있어요? 렉스 아임 렉스 렉스 저기 구멍방 만들고 있어요 렉스는 구멍방 만들고 있습니다 규민 혹시 하이퍼 춤출 수 있어요? 갑자기? 렉스 렉스 몰라 몰라 소리 들리나요 냄새가 벌써 나는데 우유 냄새 케이크 냄새 렉스 렉스 펜이 원하는 거 여기 있네요 어디? 어디? 제가 몰라가지고 누가 한 명 알려주시면 그 때로 똑같이 따라할 거야 시기 형이 알려준대 아니 난 진짜 그런 거 몰라 난 진짜 몰라 제가 그럼 냄새 진짜 미쳤다 승조 형이 그런 귀요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돌아가면서 애교 릴레이 해주세요 애교 릴레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거 진짜? 네 애교 릴레이 해달라고 하지 마봐 잠깐만 하지 마봐 다이안 근데 뭐 시키시니까 확인해 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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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안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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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너무 잠깐 해가지고 오케이 유닛 유닛 릴레이 오케이 캡처 타임 셋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아 우리 캡처 타임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둘 그럼 봉수옷부터 시작해요 저기서부터 만천 명이 되는 거 아니 귀여운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멋있게 해도 돼요 뭐 다 입고 가 근데 귀여운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귀여운 행동을 하고 그냥 자리를 만들어 있을게 저 앞에 나간다 주면 안 돼요? 네 나가라고? 네 스윗 잠잠 한 명씩 타는 거죠? 네 네 한 명씩 한다면 할게요 저기 여기 카메라 앞에 서서 앞에 서서 가운데서 보여주고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다 해야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끝났습니다 저거 한 장 가지고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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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하나만 편해져서 하나 둘 셋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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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승규이 추천을 할 분들을 위해서 해주자 해드려야지 해드려야지 한 번 더 해주세요 우리 우리 넥넥 네 평소 나와요 그럼 승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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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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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지. 또 떨리네. 제 롤링 페이퍼를 읽고 있었는데 정말 박명 깊은 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투 승대형. 우리 팀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점. 신인인. 다크게 다크게. 항상 고마워요. 2023년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자 하나만 더 읽을게요. 투 승대형. 승대형은 회사와서 첫 대화를 한 사람인데 웃긴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덕분에 회사 생활 적응 잘 한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해요. 다음. 우리 팀 아세요. 현식이요. 이거 찐이야. 대박이죠.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서가 깜짝이고 하고 싶어요. 치킨 시키고 여기다가 네? 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안 되는 걸 행동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진짜 잘 됐다. 감사합니다. 진짜 놀러웠어. 자랑하라고요. 거기서 한 번 먹는 것까지 보여줘보신거지. 먹방 먹방. ASMR. ASMR요. 뜨겁지 않아요? 정말? 아니 진짜 물고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붕어빵 만들었으니까 네. 인사를 인사를 한번 들어 봅시다. 맛있었나요? 네! 끝나고 이제 계속 해드릴게요. 두 번째 라이브 다들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이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두 번째라서 다들 긴장한 게 없어가지고 진짜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잘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세 번째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 싶지만 마지막 영상 드릴게요. 보고 올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갈게요. 지금까지 오시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